그대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가 사랑해 혼자 걷다가 어두운 이 밤이 오면 그대 생각나 안녕 그대가 보내준 새하얀 꽃잎도 나의 눈물에 시들어버렸던 그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야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 나의 눈물에 시들어버렸던 김수윤씨 성공 명곡이에요 지금의 이문세씨를 만들어준 노래 아닙니까 또 본인 스타일대로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거기 들으셨어요? 그대가 떠나가면 고기를 그대가 떠나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대가 떠나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죄송한데 김수윤 선배님 노래하는데 노래방 뒤에 뭐 하셨어요? 금이 제가 와도 탐이 나가지고 금 보호한거야? 봐봐요 우리는 언제 출연해서 이거 가져가니 그래 김태우 성공 난 부럽지 않아 결승전이 1시간 넘어가고 있는데요 왕주왕전이니까 되게 흥미진진하죠? 내가 미워지네 참 진짜 잘하네 아 눈물나네요 너에게서 널어줄거야 대단합니다 대단하다 거의 황제전 같은데요 자 갑니다 룰레 돌려주세요 룰레 돌려주세요 룰레 돌려주세요 룰레 돌려주세요 내가 꿈꿔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내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들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내가 꿈꿔온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바람 미소와 함께 서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 깡! QQ 성공!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왕중왕전 중에서 이렇게 길게 왕중왕전 결승전 하신 거 보셨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처음이죠. 아니 죄송합니다만요. 왕중왕 말고 그냥 레귤러 중에서도요. 결승을 2시간 넘게 해가지고 공동 우승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그럼 공동 우승합시다. 2시간 하셔야 돼요. 아직 1시간 뒤. 아직 1시간 하셨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반 지나셨을게요. 예. 근데 이쪽 팀 심상치 않은데? 아주 끈질기게. 끈질기게 아주. 줄을 끝! 말 그대로 한 끝 차이로. 예예예. 자 두 분 가실게요. 스톱! 자 드디어 조금 남겨. 오렌지 캐러멜 샹라이 로맨스. 아 이 노래 어려워요. 이 노래 어렵습니다. 공동 주냐고 김먹 잡았어요. 앞으로 나오네요. 거기 조명 없어요. 좀 뒤로 오세요. 거기 조명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여... 예ANA 아 예정. 예의로. 아... 예에. 예에. 예에.